안녕하세요 수영이 여러분들! 저희는 여러분들의 시티보유지입니다! 와 저희가 드디어 저희들만의 특별한 오피셜 포토북을 출시했다고 합니다! 볼륨 1부터 볼륨 4까지 미공개 사진들로 꽉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 저희가 직접 사진을 보고 재미있는 코멘터들이 많이 달았는데요 이 디테일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시티보유지도 여러분들께 쓴 편지도 있으니까요 꼭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답장도 받아보고 싶네요 판매하는 3주 동안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예약 판매 기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!